감사합니다. 오늘은 또 있잖아요. 또 계시든 안 계시든. 숙제하는 날이라 생각하고요. 우리 박홈숙님의 애타는 사랑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. 아우 우리 이 노래 좋아하는 오빠야 보고 있나? 없나? 바쁘면 좋은 겁니다. 아프면 안 되고. 아싸 가까이 차온던 가까이 퍼주면 아마 뛰어나요 내게랑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여튼 하늘살에 바라만 보고 당신 흔들리듯 할 때만의 말도 있잖아요 무심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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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만 고파면 난 정말 미쳐버려요 대형처럼 불타는 사랑 흔들리듯 할 때만 흔들리듯 할 때만 껍깍지 콤바님한테 배웠어요 껍깍지 콤바님 하하하하 한 점을 점점 가까이 내게로 와주세요 나를 향한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외로워 흘리고 있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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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심하게 바라본다면 하하 하하하하 예 욕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릿 commencé 마티러 가요 헤드라 쪽 불타는 사랑 그리썩 마티러 가요